미국 구조계획법안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안에 따라 미국 아동들의 93%가 1인당 5천 달러씩 무상지원받게 됩니다. 미국 구조계획법안이 내일까지 연방 하원에서 최종 승인되고 11일 밤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미국민들은 신용카드 빚을 830억 달러나 갚고 저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구조 이용자의 영주권 기각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켰습니다. 올여름 워싱턴 지역에 17년 만에 수십억 마리에 달하는 매미대 출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시행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안에 따라 미국 아동들의 93%인 6,900만 명이 1인당 5천 달러씩을 무상지원받게 됩니다. 나이 불문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과 미성년 자녀들은 1년에 3,000달러 내지 3,600달러를 추가로 매달 나눠받게 될 아동 빈곤층을 절반이나 줄이는 등 역사적인 아동지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이 독자 가결에 시행하려는 미국 구조계획법안은 무엇보다 획기적인 아동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구조계획법안이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 시행되면 미국 아동의 무려 93%인 6,900만 명이 1인당 5천 달러 안팎씩 대규모 무상지원을 받게 됩니다.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제공하는 현금지원에선 나이 불문 모든 부양자녀들도 부모들과 같은 1,400달러씩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히 1차와 2차 때는 제외됐던 고교, 고학년, 대학생 등 성년 부양자녀 1,350만 명까지 포함돼 미국의 모든 아동들과 성년자녀들까지 현금지원을 받습니다. 게다가 17세까지 미성년 자녀들은 추가로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현재 2,000달러에서 3,000달러 내지 3,600달러로 대폭 올리고 7월부터 1년 동안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250달러 내지 300달러씩 입금받게 됩니다. 5세까지는 1인당 월 300달러씩 연간 3,600달러를 받게 되고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250달러, 연간 3,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안이 획기적인 아동지원에 나서면서 미국의 빈곤 아동들을 절반이나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인 가정의 연소득이 2만 6천 달러 이하인 미국 내 빈곤층 아동은 현재 1,190만 명으로 6명당 1명꼴 16%나 되는데 바이든 아동무상지원으로 거의 절반인 45%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아동들은 3명당 1명꼴로 빈곤 아동이 많은데 5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안은 총규모가 1조 9천억 달러인데 미국민 85%인 2억 6천만 명에게 1인당 1,400달러씩 현금 지원하는 데 가장 많은 4,10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또한 차일드텍스 크레딧을 비롯한 세제 혜택 확대에 1,43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 계약을 위해 1,760억 달러를 각급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법안이 내일까지 연방학원에서 재표결로 최종 승인되고 11일 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에 맞춰 서명 발효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서명 후 빠르면 2, 3일 안에 미국민들의 85%인 2억 8천만 명이 1인당 1,400달러씩 현금을 입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미국민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의 주당 300달러씩 9월 초까지 지급 등을 담은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안이 마침내 연방 상하원의 최종 승인과 대통령 서명 일정까지 잡아 시행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일부 수정으로 최종 승인권을 다시 넘겨받은 낸시 필러시 하원의장은 미국구조계획법안은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최종 확정돼 미국민 가정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당초보다 하루 늦은 10일 수요일 폐결에서 수정된 상원 가결안을 그대로 다시 통과시켜 최종 승인하고 배합권에 보내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상원에서 연방 실업수당을 인상하지 않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하는 삭제에 반발했던 민주당 하원 내 진보파들도 상원 가결안에 그대로 찬성표를 던지게 될 것으로 공개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220명 가운데 94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하원 진보파 의원총회는 비록 상원 수정안에 실망했지만 전체 미국 구조계획을 감안하면 적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본다며 상원 가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예 따라 연방 하원 폰회의서의 10일 재표결에서는 민주당 하원의원 221명이 거의 전원 찬성해 상원 안대로 최종 승인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인 11일 밤 배합권 오벌 오피스에서 취임 후 첫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을 하기로 일정을 잡아 그때 서명 발효시킬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해 말 2차 때에 대통령 서명 후 불과 이틀 만에 입금을 시작한 바에 있어 이번에도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에 1,400달러씩 은행계좌 입금시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85%인 2억 8천만 명은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에서 연초정소득 AGI가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2,800달러를 은행계좌로 입금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불문 부양자녀 1인당 1,400달러씩 받아 4인 가정은 5,600달러 5인 가정 7,000달러 7인 가정은 9,800달러를 받게 됩니다. 7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미만, 1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 미만은 소득 100달러당 28달러씩 줄어들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 불안감으로 미국민들이 지난해 신용카드 빚을 830억 달러나 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대불황 이후 35년 만에 신용카드 부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빠른 백신 배포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소비도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2년은 어찌 될지 모르는 만큼 지난해를 교훈삼아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 미국민들은 빚은 갚고 저축은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부채를 상환해 지난해 총 830억 달러의 신용카드 빚을 갚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미국민들은 리파이낸싱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는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1차 정부 현금 지원도 약 60%는 저축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렛 허브의 질곤잘레스 재정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신용카드 부채가 이렇게 낮았던 적은 2009년 대불황 이후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월렛 허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평균 신용카드 빚이 8,989달러로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카드는 돈을 빌리는 가장 비싼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평균 금리는 현재 15.99%에 달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제로금리 시대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빚이 있다면 빠르게 갚는 것이 좋다고 재정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또 현재 학자금 상환이 유예된 만큼 신용카드 빚을 갚기 좋은 기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용카드 부채를 줄여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시 더 낮은 이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더 큰 돈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 지출이 예전처럼 급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의 부채 상환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국 소매연맹에 따르면 2021년 올해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기록적인 소매 판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곧 실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만큼 보복 소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왈렛 허브의 재정 전문가 곤잘레스는 2021년 단기적인 지출 폭등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문제는 2022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2022년 이후를 전망하기 힘든 만큼 위기를 대비해 검소하게 지낼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왈렛 허브는 2021년에는 신용카드 부채가 다시 약 500억 달러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족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경 이민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의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 공족부조를 이용한 미국 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이 푸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이용했다가는 영주권을 기각당할 수 있는 반이민 정책이 정권교체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돈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미국 영주권도 주지 않겠다든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화 이민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소송이 계류 중인 연방 대법원에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정책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규정이 법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아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데 행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옹호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연방 대법원에 알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후스탬프, 식료품 보조와 대법원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합산해 12개월치 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 왔습니다. 미국 이민 신청자들은 36개월 기간 동안 합산해 12개월 이상 금지 대상 공적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 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까지 기각당해 왔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으로는 오랫동안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SSI 현금 보조와 TANF 웰페어 등 현금 지원만 적용되어 오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새로 후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 8 공공주택 임대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화 정책은 연방지법에서는 대부분 시행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연방항수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으로부터도 일단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사실상의 백지화 조치로 영주권 기각 대상에 추가됐던 후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은 다시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SSI와 같은 현금 지원과 웰페어는 계속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이민 수속자들이 이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올여름 17년 만에 메미 때 출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메미는 브러드 텐종으로 2004년 알에서 태어난 직후 곧바로 땅속에 들어간 메미들입니다. 메미는 물거나 찌르는 일이 없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최고 100데시빌에 달하는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신경을 적잖이 자극해 짜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야외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귀한 자연을 목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메릴랜드의 한 교수는 권장했습니다. 올여름 17년 전 부하에 땅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메미떼가 한꺼번에 지상으로 나와 소리를 내는 희귀한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메릴랜드 대학의 마이크 라우프 곤충학 교수는 전했습니다. 브로드 텐으로 분류되는 이 메미는 2년 내지 8년 주기의 일반 메미와는 달리 17년마다 출현합니다. 17년 동안 땅속에서 잠을 자다가 지상으로 나와 짝짓기를 한 다음 2주 내지 4주 동안 살다가 죽게 됩니다. 메미는 모기처럼 물거나 찌르는 일이 없어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지만 최고 100데시빌에 달하는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신경을 적잖이 자극할 뿐 아니라 결혼식 등 야외 행사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메미에서 떨어져 나오는 껍질 등은 운전을 하거나 걸을 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마이크 라우프 교수는 자연을 목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것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메미는 수십 종 가운데 13년 주기의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7년 주기로 출현하는데 올여름 등장하는 메미는 2004년 알에서 태어난 직후 곧바로 땅속 보금자리로 들어간 메미들입니다. 워싱턴 지역에는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짝짓기를 마치는 6월 초까지 지상에 머물다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동부지역의 1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들 메미대를 볼 수 있습니다. 메미는 잘 날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해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메미가 살아남는 것은 엄청난 수 때문입니다. 곤충학자들은 이들의 생존 전략을 가리켜 충분히 잡혀 먹히고도 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암컷 메미들이 수정란을 남겨놓기 위해 나무가지에 틈을 만들어 어린 나무를 시들게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나무의 경우 이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메미를 막기 위해 어린 나무에 살충제를 뿌리지 말라고 라우프 교수는 당부합니다. 어린 나무를 보호하려면 플라스틱 그물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권장합니다. 메미대를 감내할 수 없다면 올해 메미를 볼 수 없는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와 같은 메릴랜드 남부지역이나 동부해안으로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메미 출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그는 작년 꽤 스트레스가 많은 해였다며 메미 때 출현은 일생에 몇 번 오지 않은 사건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날씨에 야외로 나가 이상하고 매혹적인 이벤트를 즐기고 자연에 대해 배우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태어날 메미 새끼들은 17년 후인 오는 2038년에 다시 성충이 돼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